지호언니 뭐 배웠다고? 날씨를 묻고 답하는 걸 배웠습니다 날씨 묻고 답하는 것도 배웠고 또? 그 날씨는 언제 계절인지도 모르겠어요 계절도 배웠고 계절에 따른 날씨 배운거다 그치? 네 좀 어렵지 않았나요? 쉬우면서도 어려웠어요 쉬우면서도 어려웠다 한계 빼고는 어느정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김까부리씨 아니 쟤 분명 아니에요 김까부리 안할거야 이제? 김진지씨 할거야 그러면? 아니 제대로 합시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4계절 아 4시즌 4시즌스 4시즌스 뭐라구요? 4시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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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상하게 점점 달라집니까? 4시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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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4시즌스 한번 써볼까요? F O U R 띄어쓰기하고 S E A? 아 여기서 5시즌스 Contin calma 저는 4시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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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즌즈 그래서 어느정도 위험할 때 4시즌즈 오케이 계절에 무슨 계절이고 날씨가 어떻다 얘기하는거 시작하겠습니다 넷! 오케이 따뜻합니다 It's warm It's warm 웜 써볼까요? Y.. 아 W A L M R M 또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오케이 따뜻합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t's warm It's warm It's warm 자 그래서 웜의 뜻은?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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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시 아 어떤 시 어떤 시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으면 필요한게 바로 뭐? S 에엥? 비동사 에쓰? 비동사 그래서 따뜻합니다 It's It is warm It is warm It is warm 오케이 줄여서 It's warm It's warm 오늘도 날씨가 춥네 오케이 날씨 묻는 표현 혹시 알아요? 개 What What is What 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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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son Is it? 인가? 무슨 계절인지 무슨 kys 무슨 계절인지 날씨가 어떤지 물어봐야 되는거 아니야? 하우 이즈 더 웨델? 날씨 어떻니? 따뜻해 날씨 묻고 답하기 하우 이즈 더 웨델 웨델 하우 이즈는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우즈 하우즈 더 웨델 좋습니까? 오늘 하는 건 자신만만 어 봄에는 따뜻해요 it warm in spring 그렇지 it's warm in spring it's warm spring 스프링 앞서 볼까요? sp-r-i-n-g 오케이 그래서 따뜻합니다 it's warm 봄에는 in the spring in the spring in the spring 인스프링 해도 돼요 하긴 맨날 인스프링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날씨 야 그거는 무엇 오 무엇 무엇 따뜻하니 이 말이죠 아니요 하우 어떤 어떻게 따뜻하니 라는 대답이라는 대답이죠 아니요 인스프링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따뜻하니 봄에 따뜻하다 어울리죠 어떤 어떻게 어떤 따뜻하니 어떻게 따뜻하니 봄에 따뜻하다 아니죠 서로 잘 어울리죠 네 어떤 따뜻하니 어떻게 따뜻해 봄에 따뜻해 어울리죠 질문과 답이 여섯 가지 질문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언제 그래 언제 따뜻하니 봄에 따뜻하다 오우 이제와 맞혔네 오케이 아따 오래 걸렸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러면은 언제 따뜻하니 라고 물어보면 될텐데 언제 따뜻하니 영어로 혹시 만들 수 있나요? 언제가 언제였지 언제가 영어로 뭐였지 언제 언제 언제가 영어로 뭐였어요 with when 그래 언제 따뜻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n wor is it ahh when is it warm 따뜻하다 잠깐만요 따뜻하다 It it is warm 따뜻하니 Is it warm 이즈잇 웜? 자 여기에 누가다가 여기있네요 누가? 이시 다 이즈 웜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뭐해요? 비동사 사용이요 비동사 그러면 이즈잇을 묻는말 만들고싶으면? 이즈잇? 이즈잇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하다 이즈잇 웜? 이즈잇 웜? 따뜻하니? 따뜻하니? 이즈잇 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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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arm in spring 추워요 It's cold It's cold 그래서 cold 무슨 뜻이야? 추..아 어떤 시 그러니까 뜻이 뭐니까 어떤 시야 추운이란 뜻이고 어떤 시입니다 어떤 날씨? 추운 날씨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날씨 물어보면 되겠네 날씨가 어떻니? When is..아 How is it.. Weather 이 자리에 이건 암만 길어봤자 해버린 거구요 암만 길어봤자 하기 전에 The weather Okay,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추워 It's cold 오늘 같은 날씨죠 날씨 묻고 답하기 How is.. How is the weather? It's cold Okay, 그럼 언제 추워요? 언제 춥습니까? 가을이랑 겨울 It's cold It's cold In winter Winter 써볼까요? Y.. W.. W.. I.. I.. N.. T.. E.. R.. 어? In winter의 뜻은? 겨.. 겨울안.. 아.. 겨울에 겨울에 그럼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럼 언제 춥니? 라고 묶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겨울에 춥잖아 In the winter In the winter In the winter 겨울에 춥잖아 겨울에 춥잖아 It's cold In the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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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winter 해도 되는데 In winter 해도 된다고요 그럼 in the winter 계속 말하겠습니다 It's cold In win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워요 It's hot It's hot Hot은 쓸 수 있겠지 Hot은 못 쓰면 저는 오케이 Hot의 뜻은? Hot.. 더운 뜻? 더운 뜨거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날씨? 추운 덜 더운 날씨 날씨 묻기 How is it? How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얘는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거야 The weather The weather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더워 It's hot How is the weather? It's hot 그러면 언제 더워요? It's hot It's hot In summer 여름에도 없죠 그래서 It's hot In summer 한번 써볼까요? S-U-M-M-E-R 오케이 In summer 뜻이 뭐예요?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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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럼 언제 덥니 영어 표현 언제 덥니? 언제 덥니?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When is it hot? 오케이 여름에 덥잖아요 바보야 It's hot in the summer 근데 Summer 왜 계속 왜 계속 파도가 생각나지? 음 니 머릿속에 여름하면 파도가 생각나는 모양이야 그래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It's hot in summer 오케이 바람이 불어요 It's winter winter 아 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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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철? 겨울이다 얘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윈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윈디 있어 모르겠습니다 W-I-N-D-Y 좋쇼 윈디의 뜻은 바람 그래요? 아 아니지 바람이라 요거 읽어보세요 윈드 윈드의 뜻은 바람? 바람 윈디의 뜻은 아 뭔지 알겠다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됐습니까? 네 바람이 부는 오케이 바람 부는 날 윈디 윈디 데이 윈디 데이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 아니 뭐야 윈디 시티 시카고라는 동네의 이름이 윈디 시티입니다 시카고요? 예 뉴욕의 별명은 뉴욕의 별명은 뉴욕의 별명은 빅 애플 빅 애플 빅 애플 됐습니까? 애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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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애플이 어 큰 사과 아니에요? 응? 엄청난 거대한 사과가 있다는건가? 그 다음에 LA의 별명은 시스팅 시스팅 뭐에요 뒤에는 엔젤스 엔젤스 천사들의 도시 왜요? LA가 왜요? 나쁜 사람도 있을까? 그냥 별명이에요 그럼 내가 미국가서 망쳐버렸다 그래서 시카고의 별명은 윈디 시티 윈디 시티 윈디 시티 윈디 시티 날씨 어떻니? 바람이 분다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It's windy It's windy 바람은 언제 많이 불어요? 겨울에요 겨울에도 많이 불고 It's windy 또 가을 그래서 가을에 바람이 붑니다 In fall It's windy In fall 써볼까요? F-L-L-L In fal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in When when It's windy Windy 그쵸 k 언제 바람이 많이 부니? When is it windy? k 가을에 바람 많이 불잖아 It's windy In fall Okay When is it windy? It's windy In fall It's windy It's windy 겨울 저 화장... 또 갔다 와야 돼? 아, 참 채점해주면 되겠구나 오케이! 다음.. 문장 하나 틀렸네요 시험 찍어주세요.